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찬또위키 이찬원과 관련해서 이찬원 팬클럽인 찬스 여러분들에게 기분좋은 소식 두가지를 전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찬원이 KBS2의 부루의 명곡에 고종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부루의 명곡은 2011년서부터 방송해온 음악관련 예능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찬원이 고종 MC로 발탁이 된거에요. 자 이 부루의 명곡은 여러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찬원이 고종 MC로 발탁이 됐구요. 또 하나는 이 소식입니다. TVN스토리 케이블TV구요. 그리고 LG 헬로비전의 새로운 예능인 음식관련 예능인 카레전쟁에 이영자 도경환과 함께 고종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찬원은 일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꿈은 KBS 전국노래자랑의 고종 MC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각 방송이 MC로 발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찬원이 KBS2, KBS2인가요? KBS의 전국노래자랑의 고종 MC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은 전국노래자랑에서 처음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찬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전국노래자랑의 MC도 가능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의 명곡에 이렇게 고종 MC로 발탁이 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10월 30일에 방송된 부루의 명곡 명품배우 특집에서 스페셜 MC로 나왔는데 이때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연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탁월한 곡 해석 능력, 음악적 깊이가 느껴지는 찬또 위키의 캐릭터로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C로 발탁을 했는데 제작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찬원의 진행 능력과 유쾌한 에너지를 보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MC라고 생각이 들어서 MC로 발탁을 했는데 앞으로 MC의 자리에서 보여줄 이찬원의 다양한 매력과 새롭게 변화할 부루의 명곡에 큰 기대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녹화를 마쳤는데요. 8일. 이 녹화분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 제작 발표를 한 카레 전쟁,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의 모습이 있고요. 도경환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찬원이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은 현돈 PD라고요. 한식 대첩을 끌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현돈 PD가 이 PD를 맡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카레 전쟁은 대한민국 8도 대표 명인들이 각 지역에 명예를 걸고 향토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하기 위한 대결을 펼치는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돈 PD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3명을 MC로 발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조합을 많이 생각했다 고민을 했는데 맛을 잘 표현해 주실 분 그리고 정보력이 좋으신 분 분위기 메이커를 해 주실 분들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3명을 발탁하게 돼서 이영자는 맛의 표현 도경환은 정보력 그리고 이찬원은 모든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출연자로서 분위기 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영자가 사회를 보고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음식 대결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게 카레 전쟁인데 이렇게 이찬원이 여기에도 고정 MC로 발탁이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찬원은 지금 팬서비스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이어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전석이 매진되는 인기를 끌고 있는 이찬원이 이렇게 예능에서 MC로도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두 개 방송에서 이렇게 MC로 발탁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이찬원이 머지않은 장래에 KBS 전국노래자랑에 새로운 MC로 발탁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MC 능력이 대단해요. 이찬원은 백화사전이지 않습니까? 각종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메모리 기억을 해서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또위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라락 익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보력이 뛰어난데 이 이찬원이 이렇게 부루의 명고 그리고 카레 전쟁의 고정 MC로 발탁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 찬스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찬원의 MC진행에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zięki.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